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백의의를 입은 산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어느새 이제는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요.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해야지, 또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이러한 어떤 생각이나 우리 마음의 원칙을 정하게 되다 보면 되면 되어서 기쁘지만 또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요. 또 원하는 대로 잘 안이 되다 보면은 걱정과 근심과 번뇌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원칙을 정하는 순간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요.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어떤 상대나 주변 또는 세상을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 적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집착을 만들고요. 걱정과 번뇌를 소용돌이 치게 하는데 흐르는 물을 우리가 잡지 않고 또한 구성진 산까치 소리를 멈추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냥 자연의 흐름 따라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은요. 모두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생 향기에 흠뻑 척 씌어서 즐기고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면 되는데 우리의 손이나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거머쥐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죠. 우리 불자님들 인연따라 여건따라 늘 행복한 순간들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41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 우리가 조석예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조석예불에 이어서 그전에 선방에서 발언을 했던 행선추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일반적으로 요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침 저녁 발언이 질정례를 하고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전에는 선방이나 아침 발언은 행선추건으로 했고요. 저녁 발언에 가서 우리가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행선추건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하고 되짚어 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한 행선추건으로요. 원하세세생생처, 내가 이제 원하오문 세세생생곳곳마다. 상어반야 불태잔, 어느 때나 깨달음에 물러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발언을 올리는 사람 마음속에 의지를 굳건히 하고요. 확고히 심어주는 그런 발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피본사 육맹지. 스승이 많은 가운데 여피본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래의 스승, 근본된 스승을 뜻하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피본사 육맹지다 하는 것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수 없는 육맹스러움을 나타냈고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혜를 깨쳤기 때문에 우리가 육맹지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갖춰며 여피 산하 대각과라. 노산하 부처님의 원만 대각을 성취를 하고 여피 문수대지에 문수사리보살님의 큰 지혜를 깨우치고 여피 보현 광대행, 보현보살 넓고 크신 행원력을 우리도 실천을 하고 여피 지장무변신이라. 지장보살 서행원을 남김없이 본을 받고 그렇죠? 지장보살은 땅짓자, 장어말장자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보살님들이 바로 지장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장보살 서행원을 남김없이 본을 받고 여피 관음 3이응이다. 관음보살 32응신으로 지도하며 관세음보살님은 하시는 일에 따라서 6관음 또는 7관음으로 나눈다라고 했고요. 응화신에 따라서 33관음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나타나신 어떤 모습에 따라서 32관음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의 응화신이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자비의 중생 구제를 하겠다라고 소원을 하는 것이고요. 시방세계 무불련이라. 시방세계 어디든지 빠짐없이 몸을 놔두어서 보령중생 임무이. 중생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모든 중생 인도를 해서 열반경지 얻게 한다. 그래서 보령중생 임미라. 열반경지를 얻게 한다는 것은요.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바나다 표현을 하지요. 니르바나다 하는 것은 활을, 불을 끈다는 이야기예요. 활을 끈다는 이야기죠. 바로 늘 여여한 마음. 탐진치의 마음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열반경지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진리라. 또 여태까지 했던 바로 노사나 부처님 또 문수보연의 행원, 지장의 생원을 다 본을 받아서 시방세계 어디든지 빠짐없이 몸을 놔두어서 보령중생 임미. 모든 중생들을 인도를 해서 열반경지 얻게 하고요. 문화명자면삼도. 바로 내가 지장과 관음과 문수, 지혜와 같은 능력을 배후기에 대해서 익혀서 내 몸과 마음에 안치를 시켰기 때문에 바로 나의 이름 듣느니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지옥악의 축생의 삶을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지옥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삶이고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욕중생을 뜻하는 것이고요. 축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든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사막도를 벗어나게 되고 바로 배움을 얻어서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을 얻어서 사막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지 이름만 듣는다고 벗어나는 건 아니지요. 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생긴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뭐지요? 나의 일거수 일투적 몸과 마음과 행을 하는 모든 입장을 본보기로 하다보면 자연히 진리에 구족된 그런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해탈도를 얻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여시교화항사겁이라 이와 같이 오랜 세월 영원토록 교화해서 항사겁이다 끝도 없는 세월을 뜻하는 것이죠. 필경우불급중생이라 바로 부처이니 중생이니 경계 또한 없어지리 이랬어요. 여러분들 부처이니 중생이니 경계 또한 없어진다는 것은요. 사실 부처와 중생도 본래는 없어요. 내 마음의 부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중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중생과 같이 되는 이치와 같이요. 내 마음의 선을 생각하면 또 선을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지니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악한 마음으로서 악한 행과 악한 말과 악한 움직임을 가지면 악한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본래는 선악도 없는 것이죠. 좋고 나쁜 것도 없지요. 해는 매일같이 뜨지만 새해 헌해도 본래는 없는 것이지요. 또한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돈이지 좋은 돈 나쁜 돈도 없어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니게 되면 좋은 돈이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돈으로 인해서 나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본래 돈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좋고 나쁨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느 날 보면은 저희 산사에도 숲이 상당히 적적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런데 적적한 것은 숲이 아니잖아요. 바로 바라보는 내 마음이 적적하면 적적하게 보이고요. 내 마음이 즐겁고 아름다우면 그 숲도 아주 즐겁고 희망차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되고요. 모든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일체의 유심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바로 부처인이 중생이냐는 경계 또한 없어지려 한 것은요. 우리가 좋다라고 하면 기쁨에 빠지고 나쁘다라고 하면 괴로움에 빠지기 때문에 좋고 나쁨 자체가 없으면요. 기쁨도 슬픔도 없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좋은 마음이 생겼다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딱 없어지면요. 좋고 나쁨이 없어지면 그냥 여야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원제 철룡 발부 중 원하오니 모든 철룡 발부 금강신 중이요. 위하 웅어부리신이라 이 도량을 수호하고 나의 몸을 보호를 해서 이 도량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의 도량이고요. 내 마음이 부처와 같은 진리를 깨치게 되면 내 몸은 바로 법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처님 모신 곳을 우리가 법당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진리를 깨치면 내 몸은 법당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바로 어제란처 무제란이라 어제란처 이제 이르는 곳곳 어느 곳이든 어려운 곳이든 무제란 한량 없이 재난 어려움을 소멸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이르는 곳 곳곳마다 모든 재난 소멸되고 또는 소멸하고 여시대원 능성취라 뜻하는 일 모든 일이 성취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성취를 시키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불보살님들은 이타행을 하셨어요. 중생구제를 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일 뜻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중생구제의 일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대부분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공부 잘하고 자식 원하는 일 잘 되고 취직되고 돈 잘 들어오고 그러는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불교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구한다라고 하면 사실 만족이 되는 건 순간이죠. 명예나 권력도 어떻게 되었게 되면 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건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고통과 걱정과 근심, 번뇌의 씨앗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처님은 그런 것을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부처님은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리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 버리신 분이고요. 버리라고 가르치신 분인데 우리 불자님들 원하는 대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행복이나 건강이나 그런 걸 얻으라라고 하셨겠어요. 내 자식이 취직하면 다른 자식이 떨어지고요. 내 남편이 돈을 벌면 다른 집 남편이 당하게 되는데 다른 집 남편 망하게 하고 내 남편 돈 벌게 해주고 다른 자식 입시나 취직에 떨어지고 내 자식 합격시키게 해달라라고 기원을 한다면 과연 부처님이 그런 걸 해 주시겠냐 아니냐기요. 더군다나 그러한 자체도요. 순간적인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걱정, 의심, 번뇌를 버려서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뜻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들이 고통에 빠져있는 그런 역량의 사람들을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서 늘 여여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뜻하는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맑고 깨끗한 공한 마음으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죠. 성장을 하면서 눈, 기, 코, 요, 몸, 뜻이 어떻게 돼요? 각자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기대로 자기가 듣고 보고 느끼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추구를 하려고 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면 뜻대로 아니 되니까 고통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눈, 기, 코, 요, 몸, 뜻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 두다 보면 탐진제에 빠져서 고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전연기다 표현을 하고요. 바로 그러한 고통을 없애려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없애면 고통이 안 오기 때문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우리는 하지 않는 법을 터득해야 되고 또 그러한 원인을 만드는 게 누구냐면 바로 눈, 기, 코, 요, 몸, 뜻이 되지요. 그래서 눈, 기, 코, 요, 몸, 뜻의 작용을 마음을 억제를 해서 그러한 탐진치를 내지 않게 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해서 본래 태어난 그대로의 마음을 지니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환멸연기다. 돌아올 환자, 멸할 몇자. 그래서 다시 공으로 되는 그런 이치를 환멸연기다 한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깨우침이다. 부채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얻는 것을 우리는 불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학문 악상으로 보면 바로 불교 수행을 가장한 욕망 충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것은 그렇게 없단 말이죠. 내가 기원을 하고 이러는 것. 그래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자식 성공하고 취직하고 이렇게 원하는 바람을 절에 가서 기원을 한다고 하면 이건 바로 불교 수행이 아니라요. 불교 수행을 가장한 도덕적 욕망의 충족이다. 우리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무조건 해달라고 빌면은요. 불교 수행이 아니라요. 불교 수행을 가장한 바로 도덕적 욕망의 충족이다. 대부분 절에 가서 기원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거 원하려고 하는데요. 부처님은 그러한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번뇌와 욕망을 만들기 때문에 탐심을 만들기 때문에 번뇌의 씨앗이 된다라는 얘기. 이 세상 사는 인치가 고통 아닌 것이 없지요. 찬부가 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 삶 그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잘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우리가 발언하는 것이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인데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은요. 우리 불교의 핵심적 교리를 쉽게 풀어서 발심해서 대소원을 내게 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불교일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지요. 아침저녁으로 읽혀지고요.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만드신 분은요. 당나라 때 바로 이산교연선사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을 이산해연선사로 잘못 전해내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수경을 하고 4대 진원을 할 때 맨나중에 보면은요. 정버께 진원하고 끝에 가서 할 때 보면 나무사만타 못다남 오움 하죠? 나무사만타 못다남 오움 하는데 못다남이 사실은 붓다남이거든요. 붓다남인데 언제서부터 글을 잘못 썼는지 우리가 못다남으로 읽는데 나무사만타 못다남 남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만타라라고 하는 것은 원만함을 이루셨다. 구족했다 그런 뜻이고요. 못다남은 바로 붓다남이에요. 붓다남. 붓다남은 바로 깨우친 부처를 뜻하지요. 남은 복수를 뜻해요. 그래서 나무 귀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사만타 원만함을 구족하신 원만하신 자유자재자이신 못다남이 아니라 붓다남 부처님들께 귀하겠다. 나무 사만타 못다남 바로 원만함을 이루신 부처님들께 귀하겠다. 또 나중에 남 나오는 건 뭐예요? 돌아갈 남이에요. 돌아올 남이에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본래의 모습대로 내 본래의 마음을 찾겠다라고 하는 뜻이 나무 사만타 못다남 남이에요. 여기에서도 본래는 붓다남인데 못다남으로 한 것과 같이 바로 교연선사인데 이산희연선사로 잘못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초두에 삼보님께 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자비하신 원력으로 살펴주실 것을 간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이어서 참외 내용이 나오는데요. 참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옥고 삼보전의 원력비로서 1심 참외하옵나니까지는 사사조의 음료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중생이 무명 속에서 알지 못함 속에서 지은 모든 업장을 참외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밟지 못한 건데요. 밟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이끄시고 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밝은 스승만 나오며 까지는 서원의 내용이에요. 수명과 복덕, 불법의 지혜 등을 기원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불법인연구족에서 대승진리 깨달은 뒤까지는 대승의 지혜롭고 또 그 지혜로움을 닦아서 관음보살의 대자비를 소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통받던 저 중생들에서 좋은 복락을 누려지다 라고까지는 중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극락왕생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과 극락인데 극락을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극락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분이 있어요. 돌아가시겠어요? 아무리 극락이 좋다라고 해도요. 바로 이승이 좋지 않아요? 어떤 분 말씀은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요.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지옥과 극락을 표현한 것은요. 나중에 네가 살다가 죽어서 지옥과 극락을 갈 수 있으니까 잘 살아라 했던 것은요.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을 극락의 삶을 만들어서 살아라는 뜻으로 하신 이야기지 우리가 죽어서 극락에 가면 뭐하고 극락에 가면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실 오늘 하루하루를 지옥의 삶을 떠나서 극락의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보면 우리가 안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요. 될 이유도 있다는 생각이 각자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죠. 가정은 희망의 바른지라는 생각이에요. 또 행복의 중심지라는 생각이죠. 우리 각자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요. 모든 경계를 텅빈 마음으로 빈 배처럼 되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지내다 보면 내세울 나가 웃기 때문에 부딪힘도 없고 고통도 없게 되리라는 생각이에요. 북부한설 몰아치는 겨울이지만 우리 불자님들의 훈훈한 마음의 행복으로서 따스한 나날 열어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